드라이버를 치실 때 스카이볼이 나는 골퍼들을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레슨 조한겸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드라이버 탄도는 나아께 출발해서 떨어진 후 런이 많이 구르는 궤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카이볼이 많이 나시는 골퍼들의 경우에는 다운스윙 때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면서 다운플로가 맞기 때문에 이 궤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시는 연습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왼 발을 하나 정도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듭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백스윙 올리실 때도 체중이 오른발, 다운스윙 때도 오른발, 팔로우 때도 오른발을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몸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금방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똑같이 하신 후 왼발을 뒤로 빼주고 뒤꿈치를 들어주신 후에 오른쪽에 축을 잡아놓고 백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다 보면 궤도가 다운 블루에서 뒤로 늦게 둘러서 내려오는 어퍼블루 궤도가 되기 때문에 원래 궤도보다 많이 내려오실 겁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